네. 생활상담 오늘 엠로스터학원의 빅토리아 최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원래 한국이 유학생 많이 보내는 미국으로 많이 보내는 국가 한 3, 4위 정도는 저는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3위 정도 했었습니다. 3위 정도.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어서 한국. 그런데 이제는 5위 안에도 못 든다니까 정말 많이 줄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그래도 좀 잦아들고 있는데 한국이 아직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높아서 그런가요? 하여간 올 가을 지원자들이 그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팬데믹 동안에는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 유학생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영향을 안 맞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cbp에서 뭐를 허용해 줬냐면 밖에 나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f1 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i20가 터미네이션이 됐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고국에 돌아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돌아는 갔지만 계속해서 f1 학생을 유지할 수 있는 아 그 유지는 됐었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가 이제 거의 다 대학들도 이제 대면 수업 많이 하니까 대면으로 직접 와라 했을 때 이제 그 온라인 수업 듣던 학생들이 일부 포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아직 대면으로는 좀 이르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는 엠로스터 어학원 빅토리아 최 원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생활상담 첫 시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학원 뭐 하는 곳이지? 유학생들이 이제 주로 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그 엠로스터 어학원 먼저 소개부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엠로터스는 뉴욕주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요. IT&E를 발행하는 정식 영어교육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기관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ESL, 토플 또는 비즈니스 잉글리시 그리고 영어교사 자격증 테스트올 서티픽 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또 그 체인지 오브 스테러스 같은 스테러스를 체인지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학원이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할 수는 있는데 모든 어학원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계기가 있어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잘해서 그다음부터 입소문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워낙 뉴욕에 특히 맨하탄에 어학원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팬데믹 지나면서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어학원이라기보다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학교들? 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학교가 이제 그 캐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 ESL 스쿨 또 하나는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 이렇게 두 가지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ESL 스쿨은 ESL만 가리키는 학교예요. ESL만. ESL만 가리키라고 인간을 해 준 거고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은 ESL을 포함한 모든 잡에 관계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이 좀 더 넓어요. 범위가. 그러면 엠로터스는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입니다. 커리어 스쿨에 속하는 거네요. 아까 비즈니스 영업뿐만 아니라 테솔도 하고.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면 잡 트레이닝을 하는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은 문을 닫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ESL 스쿨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결과. 그래요. 오히려 ESL 스쿨은 많이 유지를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ESL 스쿨이 오히려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아닙니다. 프라이빗 커리어 스쿨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일부 문을 닫는 곳일 수는 있었고. 네. 또 하나 저희가 지켜본 것 중에 하나는 칼리지로 갔던 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코비드 상황 동안에 잠시 F1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랭기지 프로그램 쪽으로 와서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진 경우가 이쪽으로 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엠로스터 도 얼마나 되셨어요? 굉장히 오래 되셨나요? 저희 엠로스터스 한 12년 정도 됐고요. 12년 정도? 12년.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렇구나. 메나탄에서 하고 계시고 또? 플러싱에 이제 이번 1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진짜요? 플러싱에도? 플러싱에 이제 아시안들 중국인들 특히나 많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메나탄까지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한인이든 중국인이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면서 어학도 하고 이러면 더 좋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래되셨고. 엠로스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신분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걸 찾고 계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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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 들어요. 신분 변경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체인지 오브 스태러스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들어올 때 가지고 오셨던 비자 스태러스를 다른 스태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를 f1 비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f1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방문 비자를 가지고 계신 b1, b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b1, b2. 네. 6개월 정도 6개월 그러니까 만기 되기 전에 내가 f1 학생 신분을 좀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되기 한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만기 되기 전에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이거는 그러면 변호사, 변호사도 하시죠? 네. 변호사님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어차피 이제 어플로브가 되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려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거를 f1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아무나 일단 본 변호사님이 좀 하시고요. 제 말은 어떤 학교에서도 그거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dso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좀 손이 많이 가서 안 하시는. 많은 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본인이 입국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을 신분을 f1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저희는 f1인데 이제 체인지 오브 스테러스 자체는 스테러스를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뜻이죠. 그런데 저희는 체인지 오브 스테러스 2 f1인 거예요. 그래서 f1으로 저희는 바꿔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의 어학원이라든가 esl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정도는 하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있다가 같은 f1인데 i20를 트랜스퍼 한다. 이런 경우는 해도 직접 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f1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어학원은 이렇게 좀 흔치는 안 돼. 네,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em로스터는 이걸 하고 계신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군요. 네, 아주 많은 분이 오세요. 진짜요? 네, 올해 겨울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잘 나와요? 잘 돼요? 어떻게 해요? 서류를 잘 준비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이제 경험상 서류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바꿀 때는 서류 준비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네, 네. 저희가 다 이제 가이드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레러 쓰는 것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신분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레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한 것들이. 그러네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rf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가 결정이 되기 전에 중간에 뭔가가 부족하면 레러가 다시 오거든요. 그 레러를 받아서 준비를 하다 보면 기간이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rfe레러를 받지 않게 잘 준비를 처음부터 하시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잘 나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요령이라는 게 또 있고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엠로스터 학원에 가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다. 보통은 어떤 비자에서 많이들 아까도 방문 비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비자라는 게 관광 비자하고 또 다르죠. 관광 비자인 거예요. 관광 비자 비언 비트. 그게 그 3개월. 그런데 그 이스타비자는 안 되고요. 이스타비자는 안 되는 거죠? 이스타비자는 안 되고요. 액츄얼한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비언비트가 찍혀있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6개월짜리 비자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 저희는 이제 비언비트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이원. 제이원도 많이 하시는구나. 제이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간혹 이제 h1. h1도. h1도 가끔은 있고요. h1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급하게 또 어디서 디나이가 되면 또 빨리 신문 변경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을. 그거 놓치면 바로 이제 불법 체류가 될 거리니까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엠로스터 어학원이라고 하니까 영어 배우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렇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f1에 대한 신분 변경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신분 변경 가족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f2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할 때 같이 하시면 참 좋은 게 f2를 내지 않아요. f2는. 그래서 지원서 비용 370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처음에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요즘에 i20은 그래도 금방 나올지 몰라도 f1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i20을 저희가 이제. 발급이 나오면 그게 나오면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f1으로 체인지 오브 스트레스를 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i20를 같이 첨부를 해요. 그때 저희 학교 i20를 첨부를 같이 하고요. 그러네. 그렇구나. 비자를 신청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내 신분을 바꿔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르구나. 네. 그게 다릅니다. 비자는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미국을 떠난. 떠난 미국 밖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내주는 게 비자고요. 그렇죠. 이거 여기에서는 신분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있다면 그 신분을 미국에서 바꾸신 분들은 외국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한국에 가서 한국에 만약에 간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인지 오브 스트레스 하신 분들은 하나의 단점이 외국을 못 나가세요. 못 나가는구나. 국내에서 이제 또 다른 영주권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를 어프로바로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제약점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도 우선은 비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 이 신분 변경을 이용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학원에서 i2에는 주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해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는 거군요. 그러고 나면 f1이 이제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서류를 해서 보내면 심사를 해요. 그래서 한 7개월에서 9개월 사이 정도 되면 어프로브가 돼요. 어프로브가 되면은 i-797a라는 어프로블 노티스를 받아요. 네. 이제 그게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i9-4처럼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바로 학교에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나온 다음에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익스파이어되기 직전에만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광고 시간을 이렇게 놓쳤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생활상담 엠로터스 어학원 빅토리아 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신분 변경이라는 거. 이게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어학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엠로터스 어학원에 문의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F1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학원에는 이제 대부분이 F1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F1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주의할 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얘기해 주실 게 리브 오브 앱센스라는 거. 네. 네. 이제 그 리브 오브 앱센을 제때 잘 신청을 못하셔가지고 신분을 잃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 이게 신분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거였어요? 네. 네. 그 리브 오브 앱센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업을 할 수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학교에다가 내가 수업을 듣지 못한다라고 위드 드로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ertain period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수업을 못 듣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제출을 제때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거를 제때 지출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그거를 먼저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 dso가 그거를 cbc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f1 학생이 이 기간 정확하게 이 기간부터 이 기간 동안 풀코스를 못 듣는다라고 저희가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설사 그렇게 풀코스를 못 듣는다 해서 보고를 한들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보고를 안 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안 되긴 하잖아요.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출석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터미넷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레귤레이션이에요. cbc 레귤레이션. 그런데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학교에다가 미처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나의 출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이거를 신청을 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수업을 못 들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리 신청한 내가 몸이 아파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내가 결석한 걸로 처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크레딧을 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결석 처리 안 되고 내가 풀타임으로 계속 들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서. 안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레귤레이션이 있긴 하는데 팔러시가 있기는 해요. 학교마다. 그런데 보통의 학교는 그런 이제 위드드로 폼을 신청을 하면 그 에비던스 다큐먼트를 가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닥터스 노트 같은 거를 이제 제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빠지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몸이 아픈 경우만 가능해요? 몸이 아픈 경우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아카데믹한 문제로 이슈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대학 같은 경우에요. 내가 이 코스를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다 못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에비던스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디렉터가 아카데믹 디렉터나 선생님이 그 래러를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구나. 그래서 아카데믹 문제이거나 아니면 일리스. 병이거나 메디컬이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제한 없이. 닥터스 노트를 받아오시면 그 기간만큼 해드려요. 그렇구나. 학교마다 팔러시가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 오브 앱슨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학교를 못 가는 거를 리브 오브 앱슨이라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리브 오브 앱슨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리브 오브 앱슨과 그다음에 시비스. 이민국에서 바라보는 리브 오브 앱슨이 약간 틀려요. 진짜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리브 오브 앱슨은 클라스가 있는데 내가 클라스를 못 들어가는 상황을 그 자체를 그냥 리브 오브 앱슨으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리브 오브 앱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컨츄리를 떠나는 거를 템퍼레이로 내가 미국을 떠나는 걸 리브 오브 앱슨이라고 해요. 어머. 왜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리컬 이슈로 내가 만약에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리브 오브 앱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게 드랍 빌로우 풀타임 코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타임 코스를 드랍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등록을 해요. cbc에. 네. 그래서 학교 디렉터 관계자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 리브 오브 앱슨 써야 돼 이러면 dso도 생각하기에 아 그러면 미국을 잠시 동안 떠나는구나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터미네이션을 시켜버려요. 신분을. 네. 그런데 괜찮아요. authorize 된 터미네이션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은 5개월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들어올 때 한 달 전에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dso가 다시 이민국에 전화해서 리액티베이스를 시켜요. 그런데 5개월이 필요하군요. 아니요. 5개월 동안. 한 달만 갔다 와도 되고 그런데 5개월을 넘어서는 안 돼요. 5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고 5개월 안에만 다시 돌아와서 하면 리액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리브 오브 앱슨이라는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이 엠로터스 어학원 다 알고 계시니까 학생이 설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서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일반 대학교나 학교에서 그렇게 잘못해서 리브 오브 앱슨이라고 썼다가 그래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션 이 되고 학생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건 진짜 주의하셔야겠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아파서 잠시 드랍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 학교에다 보고를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하시면 설사 그렇게 학교를 결석을 하더라도 전혀 학교를 이제 그 80%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앱은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됨과 동시에. 학생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누리실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나 이 팬데믹 기간에 아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끙끙 참고 나는 F1을 유지해야 해 막 이러면서 하실 필요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네요. 그런데 리브 오브 앱슨을 많이 쓰시는 분 중에 임신 출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출산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거를 요청을 하세요. 그것도 가능해요? 어.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팔러시상. 어머.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고 쉴 수 있지는 않아요. 아 그건 또 다르구나. 네. 그래서 닥터스 노트를 받아오실 때 내가 몸이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어떤 후유증이 있거나 내가 좀 더 어떤 뭔가 안 좋은 그 메리컬 이슈류가 닥터스 노트에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가능해요. 네. 생활상담 엠로터스 어건 벡토리아 최 원장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F1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거. 리브 오브 앱슨스라는 거. 이거는 결석으로 처리가 안 된다. 네. 얼마든지 그래서 쓰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때요? 그 가족들이 아픈 경우. 그것도 해당이 돼요. 간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메디컬 이슈나 또는 아카데미 이슈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F2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안 되는군요. 이거는 또 알고 계셔야겠다. 본인만 가능한 거. 네. 본인만. F1 가지고 계신 본인만 가능한 겁니다. I20 얘기를 좀 해볼게요. I20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니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주는데 이게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터미네이트 했을 경우 과연 이게 F1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리인스테인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인스테인먼트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잃었던 스태러스를 다시 회복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 리인스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 리인스테인먼트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신분이 터미네이트 된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연마이 컨트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컨트롤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나는 터미네이트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출석률 때문에 터미네이트 됐어요. 그런데 내가 코비드가 너무 심해서 나는 움직일 수 있어서 없고 누구랑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난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어. 라는 상황을 DSO에게 얘기를 하면 그 리인스테인먼트는 리인스테인먼트를 하려고 하는 학교에 가서 DSO하고 상담을 하면 그 DSO가 이제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DSO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학생의 비연 컨트롤이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해줍니다. 그래서 리인스테인먼트 ITN을 발행을 해줘요. 억셉트를 하는 거예요, 학생을. 그러니까 I20가 끝났다는 건 F1도 다 끝났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리인스테인먼트,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학교에. 그런데 제가 이제 F1 신분으로 있는 도중에 그냥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F1은 유지되는 상황인데 I20만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 아니요. I20와 F1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자가 예를 들어 만료가 됐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계속 I20를 유지하면 저는 F1 신분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I20가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I20가 계속해서 액티브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F1은 끝났더라도 I20가 계속 있다면 여기 체류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지 해외를 갔다 올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F1도 끝났고 그런데 I20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I20가 만약에 끝이 났다. 내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서 그런 경우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OPT처럼 내가 모두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F1은요. F1은 되게 좋은 다른 비자하고 틀릴 게 굉장히 좋은 게 DS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uration of Study라고 하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F1을 유지하고 싶은 한 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칼리지에서 OPT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다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그냥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트랜스퍼를 하는 거구나, I20를. 아니면 같은 칼리지에서 내가 다른 걸 전공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F1은 정말 좋은 비자인 게 내가 있고 싶은 만큼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F1 비자가 만료가 돼도. 그러면 이 리인스테이트먼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석수가 80%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터미네시 됐는데 된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I20가 터미네시 된 거예요. 그렇게. 터미네이션이 됐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 F1을 다시 살리고 싶어요, 스태러스를. 그럴 때 이제 리인스테이트먼트를 신청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DSO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학생의 능력 밖의 일 때문에 학생이 터미네이트됐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주는 거네요, I20를. 우리가 살려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체인지 오브 스태러스, 그다음부터는 체인지 오브 스태러스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DSO는 그거를 받아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하고 받아줬을 때 I20를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해서 이제 저희도 그 서비스도 하거든요, 위인스테이트먼트 서비스. 그래서 이제 체인지 오브 스태러스처럼 똑같이 그거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민국에 보내요, USCIS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애쥐리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체인지 오브 스태러스처럼. 네, 시작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DSO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DSO라는 거는 그 학교 내에서 이 I20를 발행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DSO가 Designated School Officer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에 보면 CVSPR라고 있어요. SEBP. 이게 이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F1 학생과 J1 학생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 부서가 SEBP고 그 부서에서 각 학교에 너희 ITN을,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잘 가이드를 해라라고 해서 스쿨 오피셔를 내지그넬해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 설티피켓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어학원이라고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ITN을 발행하는 모든 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좀 다르네요. 이민국하고 상관이 없네요. 이민국 산하예요. 산하. 국토안보부와 국토안보부가 그 밑에 이민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민국 그 밑에 SVP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국토안보부가 국토안보부 안에 이민국이 있고 그리고 국토안보부 안에서 또 이것을 지정해주는 네, 그래서 국토안보부 밑에 USCIS가 있고 ICE가 있어서 SVP는 ICE 밑에 있어요. 아, 그렇게? 그래서 Change of Status나 Reinstatement는 ICE에서 관장하지 않고 USCIS에서 관장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오, 진짜 복잡하네.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다 필요한 일이군요. 여기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거군요. 국토안보부에서 우리가 I-20를 발급해줄 수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Reinstatement 가능하다. 이것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미네이트 있을 때요. 네, 맞습니다. I-20가. 얼마나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학생 신분으로 다시 회복할 때. 네, 보통 한 Change of Status처럼 한 7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체류는 합법이고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터미네이션 되셨으면 이걸 빨리 파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 Change of Status와 차이점은 Change of Status는 F1이 나와야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이요. 이제 제의원이나 이런 건 좀 예외이긴 하지만 보통은 F1이 나와야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Reinstatement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물어봐요. 그 기간에 학교 등록했던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크립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렇군요. Reinstatement 하시는 분. 이거는 신청과 동시에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오늘 이제 어학원과 관련한 I20 또 F1 관련한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데 몰랐던 사실들 아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해 질문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저는 F1 비자로 현재 A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5월에 마치고 B학교로 8월에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두 달 정도 들어갔다 오려고 하는데 트랜스퍼 절차를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처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교가 바뀌면 제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비자에 찍힌 학교와 새로운 I20 이상의 학교명이 달라질 텐데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 진짜군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실 때 그 I10이와 그 학교에서 발행한 I10이와 그 I10이 찍힌 학교의 비자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비자에 그 학교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를 하세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끝내고 OPT를 하시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로 트랜스퍼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베이케션 때 밖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I20에 써 있는 학교와 그 비자에 써 있는 학교가 다른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F1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1은 DES라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이 DES라는 걸 없애겠다. 그래서 F1 학생을 예를 들어서 ESL 학교 같은 경우는 1년만 주겠다. 어디는 2년만 주겠다. 딱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한참 이슈가 됐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DS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F1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데로 트랜스퍼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군요. 그게 설사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괜찮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트랜스퍼를 이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트랜스퍼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방학 시작 전에. 네. 방학 시작 전에 트랜스퍼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퍼된 그 학교의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나가실 때 그 아이템이 두 번째 페이지에 DSO가 쌓인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 그 DSO의 그 사인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자 F1 비자와 다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 대신 예전 학교 아이템이도 같이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가지고 같이 이제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라스트 것만 봅니다. 라스트. 오. 진짜요? 그 사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돌스먼트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 저 사인 안 하고 나양아라 폭포 갔다가. 아. 고생하셨군요. 네. 저도 그래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학생분들한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거죠.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생활상담 오늘 엠로터스 어학원의 빅토리아 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타 지역 캠퍼스 오픈하실 때 교육사업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고. 아. 네. 저희가 이제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등록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비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저희 실제로 등록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플러싱에다가 브랜치를 오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향후 계속해서 그 브랜치를 타 지역이나 이런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하실 분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영어 배우시는 거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12912-0100으로 전화하시면 이런 문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뉴욕 뉴저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뉴저지에도 많은 분들 뉴욕에서 하시면서 뉴저지도 많이 들어오시긴 한데 뉴저지도 어학원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뉴저지에 사시면서 또 이렇게 뉴욕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또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졸업 후에 OPT 과정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저의 OPT는 2월 18일경에 시작됐고 내년 2월에 끝나는데요. 제 F1 비자는 올해 5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OPT 과정을 밟으면서 추후에 5원 비자 등 미국에서 일하거나 더 체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F1 비자를 연장하는 게 좋은가요? 오로지 한국에 가서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일단은 OPT 기간에 스펀을 받아서 5원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그 어프로블 내려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OPT 끝나기 전에 OPT 끝나기 전에 이제 5원 비자를 신청을 해서 5원 비자 신청이 어프로브 됐다라는 그 I-797A 그 어프로블 내려를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5원 비자를 만드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가장 게스트고 네. 그리고 OPT 기간에 F1 비자를 연장하는 나가서 연장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프로브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어프로브 해줄 때는 그러니까 F1 비자를 어프로브 해줄 때는 아 이 학생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이 목적이 뚜렷하구나라고 사실은 그 대사 그 대사관에서 그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OPT 기간에는 사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충분한 다큐먼트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PT 그 자체로만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F1을 하실 계획이시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셔서 그쪽 학교의 아이템이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OPT 기간이라도 그러니까 OPT 기간에 다른 학교 하이어 에듀케이션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셔서 그 다음에 그걸 들고 가셔서 하시는 게 F1으로 연장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OPT 중간에 F1 비자가 끝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어떻게든 끝나기 전에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시든 다른 비자로 바뀌시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F1 비자가 끝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저희가 아이템이만 잘 유지를 하면 그러면 OPT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F1 비자가 설사 올해 5월에 끝나다 하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군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비자를 만들러 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향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나갔다 오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F1으로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OPT 기간 그 서류 갖고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민국 대서관에서 봤을 때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충분한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트랜스퍼를 하셔서 거기에 ITN을 가지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네요. 만약에 그냥 무작정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뭔가 비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트랜스퍼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OPT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생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OPT가 그 언인플로이먼트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OP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업을 잘 마치고 그다음에 배운 이 기술을 내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이제 할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든 최대 3년까지도 3년까지 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잡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90일간은 언인플로이먼트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90일 안에 나는 잡을 찾아서 이거를 잡을 찾은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학교 DSO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cbc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터미넷이 됩니다. OPT도? OPT도. 그래서 그거를 모르셔가지고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냥 관광 다니고 노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큰일 납니다. 졸업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한 번 뉴욕에서 멋진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데 그 기간은 OPT는 반드시 일을 하라고 주는 시간인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3개월 안에 반드시 일할 곳을 찾으셔서 찾아야 되는군요. 그 정보를 DSO 그 해당 학교 DSO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cbc에 학생의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동 터미넷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OPT 카드가 나오죠 진짜 네. EAD 카드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카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에 잡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면 그거 포함해서 1년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1년 플러스 3개월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저 때는 저 때는 제가 신청할 때 그 써요. 내가 언제부터 OPT를 시작하겠다. 그 날짜부터 1년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대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3개월은 그냥 더 주는 시간? 네. 그 포함해서. 원래 그 F1이나 I20도 만료되고 좀 기간 주지 않아요? 출국하기 전까지? 네. 그레이스비리어드라고 한 유치비를 주죠. 네.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들어오셔서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신분 유지하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F1을 거치셨죠? 네. 맞습니다. F1을 거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F1 신분으로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살아가시는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간 함께해봤는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아하하하